아니 엄마 다음부턴 진짜 잘할 수 있어 진짜 엄마 쟤 미켜봐 세상에 엄마 내일부턴 진짜 잘할 수 있어 엄마 아 엄마 나 진짜 쟤 진짜 미치겠어 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 1학년째를 가지고 이렇게 안달이야 저런 애 그렇게 억지로 가르친다고 되겠어 공부에 좀 재미를 붙이게 해봐 먹을 것도 좀 주고 쟤가 뭐니 먹을 거부터 공부 못했니 아이 그게 아니라 잘할 때마다 상으로 주란 말이지 박미단 너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앞으로 네가 단어 하나씩 외울 때마다 엄마가 이 초콜릿으로 상을 줄 거야 알았지? 정말이야? 그럼 내가 10개 외우면 초콜릿 10개 주는 거야? 그래 잘할 수 있겠어? 어 엄마 나 너무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엄마 잘 왔어 다였어? 그럼 써봐 암탉 암탉 자 엄마 맞았지? 잘했어 응 엄마 차코릿 자 와 맛있어? 응 외우니까 외워보자 외암깐 외암깐 써 미달아 할래 어 미달아 아니 엄마야 어머 이거 봐 이거 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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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미 지심장 아니야 아니 미달아 이렇게 지심장 에잉? 세상에 에잉? 에잉 세상에 아유 이렇게 마음밥 먹은 차 갑자기 갑자기 세상에서 에잉 미달아 저기 오늘도 조금만 놀고 엄마랑 받았으니 공부하자 응? 알았지? 그래 그래 네 엄마가 넣어주려고 초콜릿 채택 쓰다놨어 아니 아니 초콜릿도 됐고 엄마 나 이제 달고나 해줘 응? 달고나? 어 달고나 너무너무 맛있어 엄마 나 하나 여울 때마다 달고나 줘 응? 엄마 달고나 줄 거지? 엄마 다 여웠어 다 여웠어? 응 그래 그래 그냥 볼록 써봐 응 얼렉걸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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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잘 썼다 옳지? 잘 썼어 잘 썼어 잘 썼어 잘 마세요 잘 마세요 잘 마세요 자 엄마 나 이번엔 별 찍어줘 별 별?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nem 나 주차 차를 저 다음 거 via 으 treaties 네 ijke 엄마 정말 제가 아 아 엄마 오늘은 초밥 해줘 초밥 어 정배나 엄마가 초밥 줬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엄마 나 오늘 초밥 갖고 공부할래 엄마, 나 초밥 해줘, 초밥. 아니, 니 딸아지. 달고란은 어쩌니? 초밥 먹고 싶단 말이에요. 엄마, 나 초밥 해줘. 나 초밥 갖고 먹어야 돼. 대한민국 서울. 대한민국 서울. 엄마, 맞았어? 응, 맞았어. 드세요. 어때, 맞았어? 응, 넘넘 맞았어. 엄마, 다음 거는 새우 한 거 더. 알았어. 다음 거 또 외우고 있어. 어우, 잘했어. 아이, 그거 뭐 그거 갖고 저 극성을 부리고 그래. 아이, 그거 뭐 점수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. 아, 나 초밥!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어머, 90점이네. 이거 봐, 이거 고궁화에. 그리고 화자만 제대로 사서 100점이 낚아 죽겠어. 이거 봐. 미달이 내일 100점 맞았을지? 어. 어. 샴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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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샴푸드. 일단 엄마랑 또 재미있는 건 공부해야지. 엄마가 미달이 주려고 새우 많이 사다 놨어. 어, 엄마. 나 초밥 말고 솜사탕을 주면 안 돼? 뭐? 솜사탕? 길에 오다가 솜사탕만 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넣은 거 있지? 엄마 엄마도 그 아시처럼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솜사탕 만들어줘 솜사탕은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? 엄마 솜사탕 만들어줘 내가 솜사탕 먹어야 공부 착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! 엄마 솜사탕 만들어줘 다 외웠어? 어 엄마 어디 앉아봐 예쁜 꽃 자 엄마 여기 응 잘했어 자 그러면 솜사탕이 만들어줍니다 짠 다 됐습니다 얼른 또 다른 거 외워 얼른 앉아서 고공아도 외워보고 아까 못했던 거 아니 얘 아니 이거 당부외고 어디서가 좋은 거냐? 아유 살말로 저기 요 앞에서 불렸어 아 얘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? 엄마 엄마 아유 미달이 왔구나 미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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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달이 100점 맞았다 아유 아유 멀리니